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1일 월요일 KBC 모닝 730입니다. 새 정부의 핵심 정책과제인 치매안심센터가 광주전남시군구에서 일제히 임시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각 센터마다 전담 전문의를 배치하려고 했던 계획이 결국 무산되는 등 내년 본격적인 운영을 앞두고 해결할 과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계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목포 하당 보건지소에서 임시운영을 시작한 치매안심센터입니다.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10명을 채용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 등의 업무에 나섰습니다. 치매안심센터는 이곳 목포시를 비롯해 광주전남 27개 시군구에서 일제히 임시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당초 올해 말 정식 운영하는 게 정부의 목표였지만 여의치 않자 일단 임시운영부터 시작했습니다. 인력과 부지 확보의 어려움 때문입니다. 정상대로라면 센터당 25명 안팎의 전문인력이 필요하지만 현재 군단위는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2명에서 5명만 배치한 상태입니다. 인건비 문제로 신경과 등의 전담 전문의를 채용하려던 계획은 백지화하고 대신 공보이나 촉타기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시범 사업을 통한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개선점을 찾지 않고 이게 갑작스럽게 시행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전문인력 확보하는 데 애로상이 우리 전남도로서는 심각합니다. 도심에서는 부지 확보가 쉽지 않아 센터 대부분이 빨라야 내년 하반기에나 정식 개소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C 이계혁입니다.